대구시의회는 제7대 의회 후반기 1년을 맞아 적극적인 시정 견제에 힘썼다고 자평했습니다. 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주요 현안사업 현장 70개소를 점검해 문제점 개선에 노력했고, 전체 심사 안건의 50%를 의원 발의로 추진해 제도 개선을 선도했으며, 3년간 끌어오던 대구시 산하 5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것이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. 또 지난 1년간 전국시도의장협의회,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전국협의체와 연대해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발전에 힘을 모았다며,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장활동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